박수 쳐주기 전에 모든 영광을 올 1년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또 1년 내내 우리 성가대 수고할텐데 성가대에게도 축복을 은혜를 부어주시달라고 우리 박수로 격려해주시고 또 그 옆에 앞에 있는 악기팀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찬양팀 찬양팀도 안하면 섭섭하죠 우리 찬양팀 또 격려 박수 한 번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밑에서 저기 차량 바깥에서 하는 분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바깥에서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모든 이들에게 박수로 한 번도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 수고하세요 우리 옆에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기 부인만 붙들고 인사하지 마시고 좀 넓히세요 지경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도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이 아침에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저는 그리스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감사의 사람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작년에는 소망의 사람이었는데 올해는 뭐라고요? 감사의 사람 여러분 또 어떨결에 소망의 사람 그래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마시고 올해는 뭡니까? 감사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하므로 추천드립니다 교회 표혀도 뭡니까? 같이 한번 교회 표혀도 읽어보시죠 시작 올 한 해 동안 감사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하므로 추천드립니다 내가 감사하면 나부터 변화되는 거고 내가 감사하면 그래서 내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감사의 사람으로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하므로 추천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올해는 감사로 입술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구호도 있어요 구호 그래서 지난 금요철화 때 구호 좋은 구호가 있으면 감사에 관한 좋은 구호가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동영상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러면 제가 채택된 사람한테는 상금과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연구했습니다 혼자 그래서 그냥 연구했던 거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미리 훈련이 되어야 돼요 자 같이 한번 해보죠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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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인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박수를 쳐야 합니다 고고 박자에 맞게 감사 요거를 두 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자 시작 자 시작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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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까지 하고요 요 다음에는 빠르게 그 다음에 나를 감사의 사람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작 목소리만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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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치는 게 아닙니다 목소리만 시작 시작 야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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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감사 감사의 사람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 어떻습니까 실없는 사람 같습니까 내가 해보니까 나도 실없는 사람 같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해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능력이 되고 감사가 축복이 된다면 실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태어나면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부터 배우는 건 우리랑 똑같더라고요 Mami Daddy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배우는 세 번째 배우는 단어가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 Thanks 감사합니다를 배운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좋아도 감사 싫어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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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나라 사람이 그 소리를 들으면 왜 실없이 저 얘기할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가 이유가 있어야지 감사합니다 하면 말이 맞는데 이유 없이 감사하면은 실없다고 그러잖아요 싱겁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은 이상하게 그냥 기분 좋아도 감사하고 기분 나빠도 감사하고 도움을 받아도 감사하고 도움을 주어도 감사하고 그냥 땡스가 입에 뱄어요 근데 우리가 잘 삽니까? 거기가 잘 삽니까? 어떻게 목사님 그걸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대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봐요 아 저 사람들은 결코 감사가 헛된 거 아니구나 헛된 거 아니구나 오늘 그냥 배고파도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도 배불러 죽겠다 이거 갖고는 안 돼요 그렇죠? 늘 그냥 감사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나는 결코 감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실없는 사랑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감사가 넘침으로 말면 아마 내가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민족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읽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주인공 두 사람이 나와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두 주인공 뒤에서 날마다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섬겼던 바울과 신라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이 바울과 신라는 특별히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봐요 바울은 사실은 부귀용화를 다 누린 사람이에요 로마가 그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 팔레스텐 지역을 정복했을 때 그때 많은 그 팔레스텐 사람들이 지배를 당하고 정복을 당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스리기가 힘드니까 누구를 세웁니까? 로마 시민권을 줘서 그 시민권자가 다스리게 했어요 그때 시민권을 그냥 로마 시민권을 그냥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그만큼 로마까지도 인정했던 그런 부귀용화를 누렸던 권력있던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가장 탁월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로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변화되는 인생을 삶으로 말면 아마 그때부터 그 영광을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 환란과 핍박 속에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돌에 맞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멸시천대를 당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오늘도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란과 핍박과 그런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을 했는데 환란당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 핍박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런 환란 가운데서도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의 삶의 특징이 뭘까? 고난 가운데 그의 삶의 특징은 뭘까? 사도 바울은요 옥중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걸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에베소 빌리포소 골레소입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그가 그 감옥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별히 대표적인 구절이요 빌리포소 4장 6절 말씀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염려할 수밖에 없고 겁립성할 수밖에 없고 환란이고 고난이고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 모습이에요 환경에 막혀 있습니다 사람에게 막혀 있어요 그래도 좋은 일을 하다가 보금전하는 일을 하다가 감옥 속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도 아프고 또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이 환란과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뭐냐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뭐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환란 가운데서도 감사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감사의 삶이었다 이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또 대산론 외전소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고요?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소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들어가든지 혼란을 만나든지 핍박을 만나든지 좋은 일 하다가 누명 쓰고 좋은 일 하다가 감옥 가도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고서 스스로 대답하기를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얘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스스로 답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 환란 속에서 감사를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빌리포서 5장 20절 말씀해 보면 이제 결정적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사도 바울의 삶의 특징은 그래서 감사의 사람으로 평생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감사는 좀 특징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뭡니까? 그 특징이 다른 게 아니고요 고린도 우소 12장 7절 말씀해 보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자기에게 뭐가 있다고요? 육체에 가시를 주셨으니 가시는 가시가 몸에 끼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습니다 죽지는 않지만 그러나 늘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나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것이 가시예요 사도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가시 때문에 늘 평생을 이 가시를 가지고 살았는데 아픔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육체의 가시를 가지기도 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육체의 가시가 뭐냐면 그것이 간질이나 안질이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죽지는 않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평생을 통하해서 아픔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힘든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끊임없이 환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삶도 가시였고 또 육체적인 가시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 속에서 늘 감사하고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감사냐면 어떤 사람은 이걸 가르쳐서 가시 감사다 가시 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찬송가에도 감사 찬양일 때 장미꽃 감사 있잖아요 그렇죠? 장미꽃 감사 그러니까 장미꽃이 피면 그 장미꽃에 뭐가 있습니까? 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시가 있잖아요 향기가 있고 참 아름다운 꽃이 있어요 그러나 가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픔도 있지만 좋은 곳도 많기 때문에 좋은 곳을 바라보고서 감사하는 것 장미꽃 감사라면 사도 바울의 특징은 가시 감사 가시는 뭐냐면 이건 장미꽃이 없어요 육체도 힘들고 아프고 내 삶의 현장 속에도 환경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온통 가시 투성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통 가시 투성이지만 아픔이고 고난이고 환란이지만 그런 와중 속에도 뭐 한다고요? 거기에서도 감사했던 사람 가시 감사해요 장미꽃 감사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꽃마저도 온통 가시인 자기 인생 그런 와중 속에서 감사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했을까? 아까 12장 7절 고린도 후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환란과 고난과 역경과 그 육체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을 누렸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교만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도 아픔과 연약함이 없었다면 교만할 사람 많을 거예요 아픔이 없었다면은 혼란이 없었다면 고난이 없었다면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은 교회에 안 나올 사람 참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셨던 이유는 사도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오히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교만할 만한 그런 여건과 환경 교만할 것도 없는데 교만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만할 게 너무나도 많은 그런 좋은 환경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가마리엘 문화생이고요 로마가 인정했던 그런 가문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교만할 게 많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교만할 수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겸손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육체의 가시의 환란과 고난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환란과 고난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주머니 돈이 없어서 교회에 오신 분도 있죠? 호주머니 돈이 많으면 세상에 나갈 사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없어도 감당하시길 주의하므로 추천드립니다 얼굴이 헌해요 널번드려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고 세상으로 나갈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거 믿고서요 그래서 좀 덜 생겨도 예수 믿게 하신 것 감사하시길 주의하므로 추천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나는 교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에 이 감사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사하며 살았을까 그 감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능력이 어떤 것이었을까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삶이 나타났을까 그래서 어떤 축복을 누렸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언제 기도하고 찬양했다고요? 언제요? 한밤중에 그냥 밤에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어두운 밤에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왜 성경은 여기에 한밤중이라고 표현했을까? 이 하늘을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한밤중에 지독한 고난과 지독한 혼란이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외국 같은 데는 감옥이 너무 좋아가지고 겨울에는 감옥에 가서 살고 여름에는 따뜻하니까 밖에 나가서 살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네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은 뭐 하여튼 우리나라도 특권이 있는 사람들은 감옥과도요 감옥과도 평범한 사람들이 감옥 가는 것과는 좀 달라요 보면 안 가봤지만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특별한 사람이 가면은요 늘 장기 두고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절대 없는 얘기였네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사도바울의 감옥은 그런 게 아니에요 파리스나에 가보면은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면 땅을 팠습니다 그러니까 칠같은 밤이에요 그냥 온종일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새 부치를 세워놓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밤입니다 그리고 습기가 많습니다 고통스러워요 하루도 있을 수 없는 지옥 같은 곳이 감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 밤중에 그냥 어두운 게 아닙니다 그냥 어두운 곳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도바울이 처해 있는 지금 환경이 한 밤중이라는 겁니다 지독한 겨울 지독한 죄 지독한 습기 지독한 어두움 지독한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 장소에 사도바울이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찬양했다 여러분 그 인생의 고통은 그 한 밤중에 누가 기도하고 누가 찬양하겠습니까? 누가 기도하고 누가 찬양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찬양하지 만약에 그 순간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까? 기도할 힘도 없어요 찬양할 힘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 사도바울과 같은 이 한 밤중을 만난 고난과 아픔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찬양하셨습니까? 그랬다면 그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긍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긍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내 삶을 긍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바라보니까 찬송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소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사도바울은 그 환란과 고난 속에서 한 밤중에 기도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 그건 평상시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니라 그렇게 감사로 살았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감사하는 자가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감사하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자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함은요 거기 긍정의 에너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한 밤중을 만나도 그 한 밤중일지라도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맘 가운데 주님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는 거고 내 가정이 변화되는 거고 교회가 변화되는 거고 인민족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요 한 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누가 들었다고 그랬습니까? 제수들이 들었더라 이 제수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신세태령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제수들이 다 누구 소리를 들었다고요? 그 환란 가운데 있었던 사도바울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다 들었더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저 환란 가운데 있는 사도바울 나도 죽고 너도 죽을 줄 모르는데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나는 절망하고 낭망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뭐하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를 줄 수 있을까? 보니까 저 사람이 누구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다른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감사하는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서 다른 사람이 감동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이 1855년도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스크리븐은 27살 때 장가를 가려고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을 했는데 약혼을 해가지고 이제 내일이면 결혼을 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쁜 날 앞두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자기 약혼녀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참 힘들겠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당해보지질 않아서 그렇죠? 당해보지를 않으니까 무표정 안 하네요 어휴 이게 없고 그런가 보다 당해보세요 힘든 겁니다 그걸로 끝나면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 고향 땅을 떠나가지고 캐나다로 이주를 갔습니다 이주를 했어요 난 도대체 여기서 살 수 없어요 캐나다로 이주를 갔어요 캐나다로 이주를 갔는데 이주하고 난 다음에 다 잊어버릴만 해가지고 좋은 여성을 또 만났어요 만났는데 만나고 보니까 너무 좋아서 약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 여성이 폐렴으로 죽게 됩니다 두 번을 그 아픔을 경험을 한 거예요 또 죽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마 기절하고 자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절망 가운데 있는데 또 소식이 오는 거예요 그 소식이 뭐냐면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자기 고향에서 이제 곧 죽게 된다는 소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편지가 왔는데 당장이라도 달려나가고 싶은데 달려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절망 가운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가? 그 멀쩡했던 어머니가 떠나는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울까? 아무도 없는데 나머지도 떠났는데 그 곁에 누군가가 친구가 되어줘가지고 그 임종의 순간에 내가 그 손을 붙들어주고 싶은데 그 고통의 시간 그 외로운 시간 그 절망의 시간에 내가 꼭 붙들어주시고 내가 꼭 붙들어드리고 싶은데 내가 거기 있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엉엉엉엉엉 울다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엉엉엉 울면서 하나님 우리의 어머니의 내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 곁에서 주님이 그 손을 꼭 좀 붙들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외롭지 않도록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 손을 붙들어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라고 합니다 갈 수는 없으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편지를 써보냈다고 합니다 그때 써보냈던 편지가 여러분 찬송과 369장이에요 그냥 지나갈 수 없이 한번 찬양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크게 가슴을 열고 찬양하겠습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신 무거운지 우리 죽게 맡기세 죽게 고함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주시옵소서 내 친구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구 되어주셔서 그 고독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이 친구 되어서 그 손을 꼭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찬송씨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 어두운 시간을 만날 때 한밤중을 만날 때 누가 기도할 수 있고 누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찬양할 힘이 있어야죠 기도할 힘이 있어야죠 그런 자기 삶의 현장 속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긍정할 수 있는 자기 삶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합니다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는 그 긍정의 에너지가 있어야지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감사하는 자가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늘 일어서는 그리스오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보면 거기에 26절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거기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닫혀진 옥문이 열릴 수 있습니까 기적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옥문이 열립니까 황벌 집회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그 옥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하다못해요 사람은요 저는 올 때 요즘 한파가 15도 15도는 기본이더라고요 요즘은요 마이너스 15도 그래서 늘 걱정이 뭐냐면 아직 여기 주변에 다 공사장이잖아요 한 아파트 짓고 이쪽이 다 공사장이에요 그래서 한 내년 지나면 내년 지나면 이게 정리가 되면 도로가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아주 깨끗해질 거예요 아주 세상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로 들어오는 길도 거기 8m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공사 한 장 다 막아놨잖아요 8m 도로가 들어오면 마치 옆구리가 트이는 것처럼 옆구리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큰 도로에서 바로 들어와요 그러면은 저 밑에 지금 이 마트에 있는 쪽으로 내려가서 차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제 조금 지나면 내년 지나면은 고개가 이제 길이 나요 그럼 교회로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지금 저 밑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눈이 오고 그게 얼어붙어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올라오는데 힘들어요 지난주에는 뭐 난리가 나서 그냥 올라오지 못해가지고 미는 차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걸어오시는 분도 이게 눈이 얼어붙으니까 이게 발라당 자빠지면 큰일 납니다 이거야 교회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코가 깨지면은 얼마나 은혜가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사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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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힘들어요 어제는 또 뭐를 옥상에서 공사한다고 뭘 건드려 누가 일하는 사람이 건드려놔가지고 또 거기에 있는 물이 또 터져가지고 물이 또 이쪽에 내려와가지고 밤새도록 집사님들하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거 닦아낸이라고 근데 그게 또 어제 밤에 또 10도가 넘으니까 바로 그냥 물이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 닦아서도 살얼음이 있어요 이쪽에 그래서 혹시라도 애들 막 또 장난치고 그럴까 거기에 뭘 깔아놨어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겨울을 참 눈 하나나 얼음 하나 제대로 이게 녹이지 못하는 게 사람이구나 참 근데 감옥문을 연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을 여셔야지 여는 거예요 그들이 그 한밤중에 그 고난의 밤에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의 역사가 거기에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이 흔들리더니 그 옥문이 돌고덩 열린 거예요 그래서 환경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면 그걸로 끝납니까 그 죄수들을 지켜야 되는데 간수가 지키지 않으면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때 사도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사도바울을 초청해가지고 자기 집에 초청해서 온 집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으면서 그 즐거움과 평강을 누렸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해요 적어도요 수많은 축복과 기적이 있지만 적어도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옥민이 열리는 기적 어떻게 보면 내 앞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앞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찬양하고 기도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민이 열리는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적 축복이 거기에 일어납니다 온 집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즐거움과 평강을 누리는 그 마음의 축복이 일어난 겁니다 다 기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감사하는 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면 누구한테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늘 평생을 가시일지라도 감사했던 사도바울 가운데 감옥 속에서도 그 감사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감사를 시작할 때 올 2013년도 여러분 사도바울이 경험했던 이 축복의 역사 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길이 막혔을 때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고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역사가 따르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 기사를 봤더니 그 기사에 TV에도 나왔고 또 기사에도 기록이 됐더라고요 그 기사에 보니까 탤런트 가운데 탤런트인가 연예인이죠 노래를 부르는 사람 가운데 가장 인꽃 부부 가운데 한 부부 있더라고요 누군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셔어라고 나오긴 해요 션입니다 션 션이란 가장 인꽃 부분에 연예인 그런데 연예인들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그러지 않았겠죠 어떤 사람은 일곱 번 여덟 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이게 정신이 나갔죠 겉은 멀쩡한데 정신이 나가서 그럽니다 생각이 잘못돼서 그런데 이 부부는 인꽃 부부 가운데 한 부부다 그런데 그 여성 어디 여성이 있습니까 얼굴 좀 보여주세요 저 양반이네요 저 여성은 아마 배움과 탤런트인가 그런 건가 봐요 무슨 이름이 뭐더라 정혜영 잘 봐시네요 정혜영 그런데 저 양반은 외적인 것만 가지고 산 사람인데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결혼기념합니다 그랬더니 결혼기념 했더니 뭐 했냐면 기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기부합니다 그랬더니 여성이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내가 최고야 그 번 돈인데 그걸 왜 남주냐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대답도 안 했대요 그 다음에 또 애가 돌 지나 돌 지나니까 돌잔치를 해야 되잖아요 돌잔치를 하는데 얼마나 그 돌잔치 애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면 그 돌잔치 할 때 박수도 받고 칭찬도 받고 축복도 받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기부 돌기념 기부 가난히 보니까 저 여성이 시집을 잘 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외적 인구만 추구했던 저 여성이 남편한테 감동이 됐더라고요 사람이 달라졌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 부부는 1년에 2천 명 사람들을 돕는다는 거예요 세계 25개국에 2천 명 이상을 돕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세요 이거 한 명 돕는 것도 힘든 거예요 2천 명 돕는다는 겁니다 2천 명 그 중에서 500명은 북한 아이들 약 500명 아이들은 북한 아이들을 돕고 나머지는 25개국의 아이들을 2천 명을 돕는대요 한 달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돈을 기부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열심히 돈 벌어서 그렇게 기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이죠 그게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문교에도 그런 사람들이 금성등성 많이 나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을 기부하려 한다면 그러면 얼마를 벌어야 돼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 하나님께서 해주셨을 것 같아요 우리의는요 왜요 오늘 감사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감사함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이게 뭐니까 이 사람 귀중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황금도 참 중요하다 세상에서 황금을 얻는 것은 참 귀중하다 황금도 중요하다 건강을 위해서는 소금도 참 중요하다 황금도 중요하고 소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거지만은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이 뭡니까 현재 현재가 참 중요하다 근데 그 지금의 가치를 알고 작은 것부터 나눔을 실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뚜껑을 열어봤더니 감사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도바울 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 사도바울 길이 막혔을 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고 사람 지키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수 그서가 없음으로 말하면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평안이 없는데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하면 감사와 평강을 누리는 가정으로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를 사도바울만 경험한 게 아닙니다 감사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는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 감사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일곱 가지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같이 한번 해보시죠 아침에 일어날 때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어나자 아 잠잘 잤다 아 피곤해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라고 일어나자마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하루에 한 통 이상씩 감사 문자 보내자 넋놓고 있지 마시고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루에 한 통 이상 감사 문자 보내자 제일 먼저 누구한테 보낼까요 저한테 보내시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제일 먼저 보내세요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감사해요 추운 겨울에 살아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일지라도 따뜻한 따뜻한 마음을 가져서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 문자를 꼭 보내라 이거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을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루에 한 명 이상에게 감사의 말을 표현하자 옆에 사람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실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알찬 사람처럼 보입니까 실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배가 풀로도 감사하고 배가 고파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 노트를 씁시다 시작 그래서 이거는 감사 노트를 써야 되는데 감사 노트가 있어야죠 제가 다 사드리고 싶지만은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달라고 하세요 아니면은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생명의 말씀사에 가면은 감사 노트 일기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마련하시는데 제가 교회에서 단체로 주문하면 쌀까요 비쌀까요 어디씩 딱 그렇게 해가지고 다 여러분 준비를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일기를 쓰지 말고 매일마다 매일마다 하루에 일곱 가지 이상씩 그 사건 사건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그 감사를 쓰세요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난 사람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이 있으면 그 만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글을 쓰세요 아내를 만났으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감사 기도 제목을 쓰세요 남편을 만났으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그 감사 기도 제목을 거기다 쓰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섯 번째 모든 모임에 감사 박수로 시작하자 아까 훈련 받으셨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감사 박수 준비 그렇죠 야 해야 되죠 감사 박수 준비 자 시작 나를 감사의 사람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 야 이러지 마시고 이게 뭡니까 이거 짝대기 등구 아니 짝대기 황금검을 꺼내서 야 타는 것처럼 같이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약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고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2013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잖아요 2012년은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고 했지만은 부족한 게 참 많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2013년이라는 그 기회를 또다시 주셨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2013년 동안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답게 쓰임받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2013년이라는 해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이 주신 그 기회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신년작정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다면 그 한 주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감사하면서 하나님 1년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월, 화, 수, 목, 금, 일까지입니다 전에는 토요일까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요 철회를 못해요 그래서 안되겠습니다 월, 화, 수, 목, 금까지 하고 금요 철회는 정상적으로 드리고 월, 화, 수, 목, 금 5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여러분 하나 앞에 특정하면서 기도하면서 2013년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비전과 꿈을 발견하고 내 소망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꿈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부리짓고 간과하면서 여러분 1년을 승리하고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감사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1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감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오인으로 나를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멋지고 귀하게 아름답게 감사로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고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